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을 When I Hone, 왜 지금? 이라고 지었습니다 일부러 설교 제목을 보면 조금 아리성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의구심을 조금 유발하려고 일부러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꼭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머릿속에 자꾸 맴돋은 일들이 맴돋은 내용이 있어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10장 1절부터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거기가 아마 갈릴리 지역일 겁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사역하시던 하여튼 그 금방 북쪽 지방에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일이 됩니다 아무리 시간을 넉넉히 잡아도요 지금 10장 1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그 금요일 날까지는 기껏해야 한 열흘 정도 2주 정도 맥시멈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 10장부터 연결되는 주말이 종료주일이라고 그러죠 낙위를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가셨다가 이제 그 다음 주에 고난주간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길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제 마음에 좀 와 닿은 내용은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늘 하시던대로 가르치시더라 그렇게 말씀이 써있고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논쟁과 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주제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이혼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제가 여기서 예수님이 쓰시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수법이라고 대처법이라고 표현하면 그런데 세상에서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말입니다 제일 짜증나는 부류의 사람이 내가 질문을 했는데 반대로 자기가 다시 질문을 해오는 사람이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리하고 엄청난 초세술이고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물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너무 하찮게 여기시고 괘씸하게 여기시고 못마땅하게 하시니까 정말 대하기도 싫으신데 이렇게 해주시는 거라 저는 이해는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마다 대화할 때마다 뭔가 질문을 하면 특히 교회에서 리더를 하거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뭔가 답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답이 좀 해주기 난처하거나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회피 아닌 회피를 하기 위하여 오히려 역으로 더물어서 네가 나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의도가 뭐냐 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냐 이걸 다 꿰뚫어서 지금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이 방법이 조금 불순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면 성의껏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 좋은데 여기서 벌써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아니꼽게 여기셨다고 생각이 드는지 저는 또 이렇게 느껴집니다 중요한 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해버려 버립니다 예수님이 유도를 하신 거예요 3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자신들이 물어보고 자신들이 대답해 놓고 또 왜 예수님한테 물어봤는지 그 이유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였다는 이유였다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물론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오는데 예전에 별로 생각 못했던 지금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이 짧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내용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윤곽이 남아있어서 그 연결고리를 더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 시점에 특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빌라도와 헤롯 왕엔 앞에 나가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는 예수님에게 시험하기 위하여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지극히 변방 내용이고 교리의 본리적인 부분에 별로 근접하지 않을 내용 같은데 왜 이 바리세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완전히 제 추측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추측인데 이런 생각이 이번에 들었어요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8절에 찾지 마세요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살에 대해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사역을 하라고 보내신 후에 마가복음이 좀 이렇게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20몇 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해롯 왕이 자기 동생의 배달은 동생이죠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걸 가지고 그렇게 그러하여금 가늠하였다 죄를 범하였다 잘못하였다 하고 외쳐가지고 이 해롯 왕이 세례 요한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자기의 위상을 너무 떨치니까 감옥에 잡아넣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해로디아스라는 의부 딸 어떻게 보면 조카라고 합니다 이 아이가 나와서 춤을 추고 너무 그 춤이 좋아가지고 나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말해라 네가 원하면 내 나라에 반이라도 뛰어주겠다 하니까 어른 여자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지금은 해롯 왕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엄마 엄마 가서 뭘 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그랬더니 그동안 너무 괘씸하게 여겼고 자신들의 부부관계를 결합을 너무 정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늠이라고 외치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니까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갖다 달라고 부탁해라 해서 해롯 왕이 그것이 싫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하였는 거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왠지 제게는 연결이 좀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가시는 것도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애국을 탈출하여 모세에 이끌려 나오게 된 6월절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20살이 넘은 모든 젊은 아저씨들 청년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도리와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길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상상이고 추측인데 바리새인들이 이 시점에 이혼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의 답을 듣고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고 싶었던 목적 중에 하나가 혹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도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내어 가해로 왕을 저주하거나 정죄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런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또 예수님을 곤경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이 살짝 들어갔다는 거예요 뭔가 이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단어는 사용이 되지만 왠지 마가복음에 나왔던 내용과는 조금 또 다르게 조명을 하면서 내용을 보여주는데 여하튼 왜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 6월절 절기로 예루살렘에 입성해 가야 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이 시기에 이 질문이 부각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과 아울러 오늘 설교의 서론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10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여자분들 중에 몹시 불쾌한 분 없으십니까 저는 남녀 평등을 외치는 남성 우월주의자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제 뼛속까지 힘의 논리와 여자 동생이 없는 집안에서 남자들하고만 살았고 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오빠만 일곱의 막내딸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사형제의 차남이고요 저는 삼형제의 장남입니다 우리 집에는 어머니 외에는 눈을 씻어도 여자를 찾아볼 수가 없는 분위기에서 저는 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사고방식도 이해 못하고 여자분들의 반응이나 고난의 역경에 대해서 일체 체감하지 못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며 또 신앙생활을 하며 또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결혼식 때는 우리 집에 여자들이 없으니까 주위에서 패백할 때 말입니다 밤과 대추에 대추를 잔뜩 주워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던지라고 그랬어요 딸 좀 나라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웬 욕심이신지 대추는 다 버리고 또 반만 잔뜩 집어가지고 아들만 또 나라고 던졌거든요 그 응답이 제가 딸을 넷을 낳는 아빠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아시겠지만 외부 사람들이야 아마 제가 딸만 넷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맞아요 아들을 하도 나라고 해서 네 번씩이나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대니까요 그래도 우리 딸들 세상에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자녀들인데 그런 배경 속에 예수님을 저는 믿게 되면서 이 남자와 여자의 평등과 또 여성의 권리나 인권이나 이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나 골로세서 3장 11절인가 12절 같은데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다 새 생명이 되고 그 안에는 주인과 노예와 유대인과 헬라인과 남자와 여자가 이게 다 하나고 차이가 없다 이런 내용을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드에서 같은데 또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지 말아라 고린도서 같은 데서는 여의나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이유가 하여튼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엇이 됐든 굉장히 남존 여비의 사상이 성경에 굉장히 깊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지금도 절대로 여자는 강대상에 못 올라가게 할 뿐더러 여자는 남자를 절대로 성경을 가르칠 수 없게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교회들 중에는 제법 규모가 몇천 명씩 모이고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인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모습 속에 제가 볼 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남자를 가르치는데 13살 미만은 남자가 아닌지 성인이 아닌지라고 가르쳐도 된다고 그러고 또 예외를 두는 게 미국에서는 안 되는데 또 선교지에 가면 여자가 남자를 가르쳐도 된대요 저는 그런 게 논리적으로 영납이 안 됐어요 무언가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지키게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 다 지켜야지 이거는 예외를 두고 이거는 저렇게 두고 예외를 다 만들어 놓고는 자신들이 무언가 하는 데는 절대로 안 된대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부분이 항상 걸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더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을 리더로 삼았지 절대로 남자가 뭘 해야 되고 여자가 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더더욱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혹시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기분 나쁠 이야기가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남성주의적으로 쓰여지고 이 바리세인들이 질문을 하는지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시험을 하는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표현하는 방법 보세요 제가 여성분들을 대변해서 좀 한마디 드릴게요 건방진 바리세인들이 감히 우리를 버린다는 단어를 써 지까짓게 우리가 안 버리면 다행인데 요즘은 뭐 이사 가면 남편들이 장롱에 숨는다면서요 그리고 강아지를 꼭 안고 있대요 강아지는 챙겨가도 자기는 버릴까 봐 이게 우스갯소리로 농담하면서 40대 50대 한국에서는 은퇴하고 집에서 제일 아내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삼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루 세 끼를 아내한테 밥해달라는 사람 하여튼 이게 세상이 지금 엄청 많이 변했거든요 너무너무너무 많이 변해버렸어요 저희 집사람이 몸이 불편해진 후로 아무래도 음식하고 이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많이 하려고 애쓰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시험에 드세요 지금도 제가 설거지하는 걸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시고 꼭 우리 딸들이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딸들이 있는데 내가 설거지라면 우리 어머니가 그걸 못 보고 본인이 하시고 하루살이 다라고 막 그래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남자 설거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봐요 우리 어머니 좀 들으셔야 돼요 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데 우리 집은 지극히 가부장적인 집이에요 너무너무 가부장적인 집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같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왔나 몰라요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되는 내용이 이 시대는 지극히 남성 위주의 시대였고 남자가 경제권과 이 체력을 더불어 나오는 무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든 게 남자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대해야 되고 이게 제 추측입니다 이것도 만일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등장을 하셔서 사역을 하시거나 사도바울이 이 시대에 사도바울의 편지를 쓰면 남자와 여자나 이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하는 게 또 시대적인 배경 속에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남자는 목사될 수 있고 여자는 목사될 수 없는데 벌써 이 지구상의 최대 강국들이 그 나라를 이끄는 대장이 여자에요 독일도 그랬고 죄송하지만 이게 term을 다 제대로 못 끝냈지만 대한민국도 여자가 한동안 대통령을 했고 그래서 한 나라를 이끄는 사람은 여자가 될 수 있는데 교회는 여자가 이끌지 못한대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선호하시는 게 뭔가 있어서 난 이게 더 좋다 하는 건 다 개인의 자유의 선택인데 이걸 마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무슨 규정인 것 같이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깊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자분들 환심 살려고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제가 잃는 게 얻는 것보다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보다도 여자분들이 오히려 여자를 더 비하해요 그거 이상하죠 여자는 이래야 돼 이게 주입이 돼가지고 이제는 여자분들이 오히려 여자들의 역할을 더 리미스를 두고 한계를 두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을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접근해야 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노예와 주인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노예들에게 그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하되 주인을 아주 잘 섬기라는 투로 가르쳐요 그런 말씀을 근거로 노예의 제도를 미국에서 특히 남부에서 계속 옹호하고 노예를 당연시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노예와 주인의 관계 노예 제도의 타당성을 증명할 인증하려고 했던 것 같은 내용들도 보이지만 왜냐하면 시대가 그랬던 때였으니까요 또 한 주제는 남자와 여자의 롤에 대한 것도 시대와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내용 몇 가지를 전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결혼의 의미와 이혼에 대한 내용 성경이 가르치는 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으로 변한 이 시대에 모세의 율법도 율법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치신 가르치심도 전혀 피할 수 없는 진실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접목시켜서 이해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숙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시죠 미합중국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예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혼율이 높은 나라가 제가 얼마 전까지 읽기는요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한국이에요 미국은 아마 55%라고 제가 읽은 것 같고 한국은 50%라고 읽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이혼하는 추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 70%는 돼야겠네 이제 확률이 하나교회 내에도요 이혼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목회의 철칙 중에 하나가 개인들의 사생활이나 또 개인들의 무언가 좀 불편해서 나누기 원하는 건 묻지 마라가 제 철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그분의 배경을 너무 모르니까 오히려 시험에 들면서 목사님 you don't care about us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뭘 굳이 감추기 원하고 드러내기 원하는 걸 뭘 그렇게 캐묻고 알려고 하냐가 제 철칙이거든요 말해주지 않는 건 묻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니까 얘기 안 해주는 거니까 그 대신 또 잘났고 너무 성공한 걸 좀 감추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뻐하게 그러나 제가 대충 파악해도 그런 분위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혼을 하셨거나 편부모가 되신 분들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이 방 안에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라는 것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불편한 자리로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여자분이나 남자분이 혼자 교회를 오면 여러분 교회 안내하는 우리 선집사님 항상 염두에 두고 하세요 앞으로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남편 어디 있어요 이게 툭툭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50% 55% 우리는 그 합쳐서 더 높은 확률의 이혼자들이 많이 있고 또 새로운 관계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누가 남편 어디 있어요 아내 어디 있어요 뭐 이런 질문이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거 다 비성서적이고 그거 다 옳지 않고 무조건 정제받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해가지고 우리는 한 번도 이혼한 적 없고 한 번도 헤어진 적 없고 한 번도 문제 없고 한 번도 가늠하지 않고 한 번도 외도하지 않았고 한 번도 바람피지 않았고 한 번도 여인을 보면서 음탕한 마음을 한 번도 품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와야 돼 갈수록 제가 이거 힘들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 오는 교회가 돼야 한다면 아마 그런 교회 지구상에 있을 거예요 그런 교회 가야 돼요 그러나 십중팔구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 이 현실 속에 그 상황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은 은퇴하시고 사역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교회가 막 또 잘 성장하다가 한 천명쯤 되면 퍽개지고 쭉 가다가 퍽개지고 쭉 가다가 퍽개지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내용을 잘 몰랐는데 친하게 지내던 사람 지인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더니 이 목사님이 이혼하시고 재혼을 하신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세가 들어가가지고 잘 자리를 잡다가 이제 누군가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가 좀 트집을 잡을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꼭 트집을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는 게 아 목사님이 이혼했던 사람인데 그걸 가지고 불화가 막 조성이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러면 또 다시 또 거기서 차근차근 하다가 또 누군가가 불만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또 이혼한 거 가지고 트집해서 또 깨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비열하기 짝이었구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좀 감싸주고 우리 다 거기서 거기인 죄인인데 서로 보살피고 회복하고 또 응샤응샤 하면서 사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일이니까 또 기쁜 일이 아니니까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 아끼면서 보듬어주고 가야 되지는 못할 망정 저 사람을 공격하고자 하면 그걸 취약점으로 여기고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아주 파렴치하고 무례한 기독교인들이 우리도 모르게 전락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내가 필요할 때는 이제 율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는 아주 못된 교인들이 돼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평소에도 늘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요즘 블랙 라이브스 매터이라고 맨날 길거리 나가서 이러는 애들 있잖아요 전 좀 이런 걸 가지고 데모를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왜 그렇게 특정한 사람들의 부류에 중심으로 모든 걸 개량하고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니네들만 우월한 것처럼 떠드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못마땅한 사람 중에 하나 거예요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부부관과 이혼관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다 안 하고 성경에 이럽니다 하면 모두 다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나 이런 또 이상한 분위기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4절에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렇게 써있죠 여러분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릴 수 있다 뭐 하여튼 그 표현이 마음에 안 들지만 아내를 보내버릴 수 있다 나가려면 지가 나가지 뭘 아내를 보내요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지만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1절부터 4,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24장에 가시면요 드루라노미 24, 1-5에 가면 남편이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에게 뭔가 마음에 합족하지 않은 결함이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써주지는 않지만 음행을 저질렀거나 다른 남자와 이런 복잡한 관계가 있거나 이런 걸 발견했을 때 이 여인에게 이혼증서를 써서 보내고 너도 새장가 들을 수 있고 이 여자도 하여튼 새삼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율법이 신명기 24장 1절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아 예수여 라비여 선생님 이 모세도 율법에서 하여튼 이 가늠이든 마태복음은 그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그냥 파원하고 보내려고 그랬어요? 요셉이 그러려고 그랬다고요 왜? 결혼을 하려고 정원을 하고 약속은 다 해놓고 예식만 아직 안 올린 여자였는데 임신을 해버렸으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여 완벽하게 결혼한 확실한 결혼 상황도 아니었지만 보낼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임신시킨 거니까 그대로 하여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그것까지도 예수님의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왜요? 5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아까 제가 서론으로 이혼이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잔뜩한 걸 꼭 잊지 말고 이런 내용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의도하신 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이혼하지 않고 파혼하지 않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같이 살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인에게 불미스러운 음행과 이게 사실 거꾸로 되는 케이스가 더 많죠 여자들이 문제 일으키는 것보다 남자들이 아마 수십 엔 더 클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시면 저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뭐라고 못하겠지만 남자놈들이 나쁜 거예요 대부분은 아멘이죠 솔직하게 얘기해요 남자들이 더 나쁘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대부분의 케이스는 남자가 한눈을 팔아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이 많지만 간혹 여자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걸 남자가 못 참고 이혼증서를 써서 보내라고 했던 그 이유마저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5절에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기록한 것이다 이걸 그럼 이제 5절을 어떻게 이해할 겁니까 자 여기서 저도 이게 우리 조금 난감해가지고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풀어놨나 하고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썼는데 아주 말이 말이 돼요 뭐라고 써놨냐면 고대시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남성 위주의 문화였습니다 남자가 경제권을 갖고 있고 여자를 남자의 집으로 데려가 오고 그러니까 내보낼 수 있는 거죠 자기 집이니까 힘도 무력도 물리적인 힘도 더 많고 당연히 더 많고 그런 입장에서 여자에게 흠이 있어가지고 이 남자에게 책 잡히기 시작하면 이 여자가 그 남자의 아내로 살지 몰라도 말할 수 없는 불행과 구타와 불이익과 피해와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니 차라리 이 여인을 인간 대접 못하고 이렇게 취급하며 딴짓 하려면 이혼증서를 써가지고 이 여인을 자유롭게 가게끔 하여라 그렇게 누가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5절을 풀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작 무릎을 딱 치면서 그거 정말 맞는 말이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막 아내가 눈에 넣어도 아까울 정도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연약한 그릇으로 보살피고 아끼고 감싸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대하여 목숨을 주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아내가 너무 얄밉고 밉고 증오스러워서 모든 힘은 나에게 있는데 정말 집앞을 나가면은 한 발자국도 어디 가서 생존하기 힘든 이 여인을 맨날 구박하고 못살게 굴고 인간 취급 안 하고 또 여러분 이때는 일부 다처 시대였겠죠 원하면은 아내를 뭐 첩을 더 항상 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다 방에다 하나 주고 밥이나 물이나 주면서 얼굴 한 번 안 보면서 그러려니 이혼해서 보내고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라고 성경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그 말을 읽고 정말 동의했어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 여인을 한 번 책 잡으면 인간 대접 안 할 테니까 그렇게 말하신 것이다 그러나 결혼에 대한 부부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6절에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여기서 여러분 뭐 동성애 문제나 뭐 이런 거 더 논하고 싶으셔도 그건 하여튼 딴 때 하세요 중요한 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지으셨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결합이 될 것이고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주워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결혼의 의미 부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 시대에 하나님이 짝 주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나누어 버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짝 주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누어지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짝을 지었으니까 별 큰 의미 없이 갈라서는 건지 아무도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현실은 반 이상이 이혼을 하고 또 여러분 한동안 한국에서 들려오던 참 비참한 건 황혼 이혼이 한때 또 그렇게 유행이었대요 남편한테 구박받고 남편 맨날 밥상 뒤집어 엎고 자기 마음대로 구식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던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들고 힘없어지니까 그때 가서 이혼시켜가지고 너 혼자 가서 고생해라고 애들도 안 보려고 그러고 그런 소식을 제가 굉장히 많이 접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30년을 사셨던 40년을 사셨던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부부관계였을까요 아니죠 철저한 경제력과 물질 힘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학대하며 산 그러한 불쌍한 비참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한번 뒤집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자가 힘이 있고 우리는 한 쌀 한 가마니 간신히 드는데 여자가 쌀 두 가마씩 퍽퍽 들고 전쟁이 나도 남자들은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에다가 나르고 여자들이 가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도 남자는 한 달에 한 5천불 벌면 여자는 한 1만 불 벌고 이러면 아마 문화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철저하게 여성 위주로 돌아갈 겁니다 벌써 그런 집안들이 들어있죠 미스터 마음이라고 아내가 가서 돈을 너무 잘 버니까 남편은 집에서 살림하고 가사하고 그거 뭐 어때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는 돈 경제력이 힘의 주권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경제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본질적인 내용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로 지으셔서 이 한몸이 되었다는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몸이 된 게 말입니다 원래 따로따로 있었던 존재들이 한몸이 된 게 아니에요 하와 2부가 어디서 나왔죠 아담은 땅에서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하와도 어디서 만들어내야 돼요 땅에서 만들어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진 않으셨어요 아담은 땅에서 만들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갈비떼 남자의 갈비떼를 뽑아서 만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 이것이 내 뼈에 뼈요 살의 살이요 flesh of my flesh bone of my bone이요 한눈에 그냥 뿅 가게 된 거예요 왜 사람은 날씨스스트가 돼가지고 자기 건데 뭐 어차피 그러니까 이 한몸이 된다는 의미가 이 외과 것들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서 나온 게 다시 내 걸로 됐다는 의미거든요 부부관계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어떻게든지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능한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부부관계를 맺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부관과 개념이 다른다면 이게 어떻게 유지되기가 쉽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결혼식 주례를 쓸 때마다 꼭 쓰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한 가지 더 더한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조금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부부의 관계를 모의 모형으로 비교를 하시냐면 예수님과 교회의 모양으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신약에 예수님을 자꾸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천국 잔치를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혼인 잔치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랑이면 누가 신부가 됩니까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주시어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남자는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며 헌신하여 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여라 하는 게 사도바울의 가르치심이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교회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중하고 예배드림과 같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남편을 존중하라는 것이 이게 아주 성소적인 부부의 모형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아마 혼탁스러우셨을 텐데 이혼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웬만하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나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완악하여 아내를 구박한다든지 거꾸로 아내가 완악하여 거기다 주먹도 더 커서 남편을 구박한다든지 이게 비성소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여인과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와서 바람을 피고 이러는 거 그거 뭐 얘기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저는 교회가 가능한 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제일 중요한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남편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자 목사라면 아내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자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제가 이 관계를 볼 때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교하면 더더욱 남자에게 그 부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주변의 현실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혼자들 재혼자들 홀로 또 살아가는 자들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그분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내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분들이 겪어서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된 이 마음 아픈 가슴 아픈 사실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경멸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 이 자리까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그 교우들을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제발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지나치지 않게 예의바르게 아낄 수 있는 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면서 아마 부부관계가 참 원만하고 돈독한 분들은 별로 관심 없는 이야기였을 거고 또 자녀의 혼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는 참 어렵고 힘든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이런 주제가 나오기만 해도 왠지 괜히 죄인의 느낌을 받고 무언가 어디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하는 또 그런 부류의 어려운 일을 겪었던 우리 교인들도 있을 텐데 맞아요 굉장히 힘드신 부분인 것 분명합니다 자랑하늘고 당당할 필요 전혀 없지만 또 그렇다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너무 쥐구멍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죄로 말한다면 그거든 거짓말이든 살인이든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죄는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긍율과 공로가 아니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고 없인 여기는 그 바리세인 같은 사람들이 아마 더 큰 죄인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함께 잠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공격하는 사탄과 마귀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감싸고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비하신 기한 선한 뜻을 이룰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고 영광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또 많은 이사인들의 격려함 예수님의 풍주의 몰고 또 고난과 방방 또 무한한 심을 가하여 자기보다 무한 감정과 고 못한 사람들은 상업신여기 위하여 격려하는 그러한 종교의 헛된 교만함 속에 빠진 저에게 자켜라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의료가 척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힘을 해결하시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만으로 도전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 새롭게 구원하는 은혜를 척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일어서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당히 예민할 수 있는 주제를 오늘 거침없이 다루었습니다 행여 동의하기 어렵거나 또 자신들이 평생을 살아온 굳은 생각 속에 일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은혜롭게 잘 지내게 하시고 또 무언가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 때문에 주눅들고 또 수그러들고 왠지 위축되는 위축감 속에 살아온 우리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은 이 계기에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슴을 피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또 그릇된 건 다시 반복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미 오늘 함께하신 교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길 축원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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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